안녕하세요. 2022년 영화진흥위원회 온라인사업설명회 세부사업별 설명을 해드리게 된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2022년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영화기획개발 지원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작지원팀의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입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영화화 가능성이 높고 작품성, 독창성이 있는 시나리오 발굴을 위한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의 접수기간은 3월 2일부터 3월 24일까지 22일간 진행합니다. 총 시상금 및 선정편수는 15편 총 2억 5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만 작년까지는 선정된 15편에 대해서만 시나리오 각색을 위해 3개월간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아쉽게 떨어진 작품 10편에 대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멘토링 기간 동안 지급하는 월별 창작지원금이 축소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영화 서사의 창의와 혁신을 가져올 창작자의 한국영화의 기획개발 단계에 따른 지원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 제작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는 이 사업의 지원 내용은 전년과 동일한데요. 지원 자격 조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프로듀서, 작가, 감독 크레딧이 있으신 분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작사 신청에 한해 제작사 대표가 투자 관련 크레딧이 있을 경우에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단계는 1월 4일부터 2단계는 7월 18일부터 15일간 접수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사업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영화 시나리오 영화화 연구 지원은 시나리오 각색 및 영화화 연구 개발비 지원을 통해 프로젝트의 영화화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편당 지원 금액은 전년과 동일하지만 선정 편수가 올해부터 15편으로 다시 늘어났습니다. 자격 조건도 확대되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기획개발 지원 사업 내용과 동일하게 제작사 대표의 투자 관련 크레딧을 추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접수기간은 1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이며 상세 내용은 사업 요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영화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21년 10월부터 22년 11월 사이 개봉하여 조명한 영화의 제작사이며 해당 회사가 차기작품을 준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극장 관객수에 따라 산정하며 최대 4천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사업기간은 총 6개월로 전년 대비 2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연중 상시 이메일로 접수하는데요. 종전에는 매월 31일을 기점으로 접수 마감하여 지원금 지급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마감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개발센터 신원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아카데미입니다. 영화시나리오 지필교육부터 신원에이전시를 통한 업계 네트워킹 및 비즈 매칭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신원시나리오 아카데미가 4기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6개월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장편 극영화 시나리오 한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기간 중 인당 총 천만원의 교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 교육기간 중에는 신원의 라운지, 부가서비스 등을 모두 누리실 수 있으니 시나리오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접수기간은 1월 4일부터 18일까지 총 15일간입니다. 다음으로 신원 매칭 프로젝트 개발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 이후 신원을 포함해 위원회 기획개발 분야의 지원 사업을 거쳐간 모든 작품에 대해 신원을 통해서 시나리오 표준 계약을 체결하시는 경우 계약건당 총 천만원 한도 내에서 계약총액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중 상시 접수이니 새로운 작가 또는 작품을 찾으시는 영화 제작사 대표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신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